바로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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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그렇지! 한 방에 퍼펙트! 엄청난 집중했다 엄청 집중했어 도망 자 이제 보디가드만 깨면 완벽합니다 요거만 깨면 돼 리듬이 살아있네 리듬이 살아있네요 리듬이 살아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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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빠라바라바라밤 빰 아! 이게 빨라 여기 여기 이건 쉬워 이거 이상하게 잘해 4번 4번은 됐다! 야 이거 깼어 이것은 나아 나아 아 뭐야 으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 나아 랫 제발 합격점을 추세유 아아 그놈하다 그놈에 화살 하나만 막아줬어요 하는 통간데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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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벤즈 음 어디서 출소한거야 어휴 오케이 헉 아우 이거 모르겠어 아아 아아아 아까보다 조금 더 못한 것 같은데 하나 더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사면발이 타이밍이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70점 후반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긴다 이긴다 나으리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소 후 한조대 깬지 3연발을 타이밍 알아야 돼 3연발 이긴다 3연발 3연발 망했어 다시 이건 망했지 이거 되게 판정 짜다 진짜 3연발 3연발 4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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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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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역 5 5 8 5 10 10 10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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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깼어 아 여기서 아 아 아 아 이거 됐는데 아 아 아깝다 어 아니네 어 아니거든 뭐 어디서 또 잘못한게 있나보지 망했거든 어 앞으로 두판만 더 도전해볼게 두판만 더 딱 두판만 더 신에게 기회를 주시오 나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더 못해지고 있는데 이상하다 노래를 잘 기억해야 돼 노래 이렇게 빠르르 따따따따딴땐 빰 따따따따딴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빰빰 아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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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 개떡 같으니 안 할 거야 다음으로 갑시다 탱규리 깐깐해 진짜 날이 쫀탱이 같으니라고 진짜 알아서 피해 태빌이 너희 집 쪽에서 꺼림칙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주변에서 점점 뿌이지더니 하늘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활기를 잃고 말았어 그렇군요 안 죽은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얜 색만 바뀌었네 가슴에 하트 하나랑 다 비슷비슷해 애들이 앞으로 갓 행진을 하겠다 개인 행동은 팀을 망치는 행위다 최선을 다하도록 행진이다 이거 재밌는데 토큰을 시작하겠다 토큰을 어휘 토큰을 포악하겠다 쪽으로 후! 하하핳하핳하하하핳핳 전진 전진전진 전진 전체 차렷! 오케이! 하! 전투에 전진! 전투에 체력! 헉! 전투에 전진! 툭툭툭툭툭툭툭툭툭 전투에 체력! 오케이! 어 이거 나만 틀려 얘네들은 완전히 기계여 나만 조금씩 틀리네 어우 쫄린다 전투에 전진! 전투에 체력! 전투에 체력! 헉! 여군이라고? 전투에 전진! 전투에 체력! 헉! 헉! 전투에 체력! 전투에 체력! 조용! 헉! 헉! 전투에 체력! 전투에 체력! 전투에 체력! 아이 진짜! 아 뭐야! 전투에 체력! 낚시를 해? 하에 아니 전진 시킬 것 같이...! 아휴 차려 시킬 것 같이 하다가 하하하하하하 대장enez! 대장내여 이거 말도 안 돼요 아이! 에잇! 전투! 전투! 막 이러고 있어! 아 기본훈련에 충실하자 하아 낚였어 토끼 퍼펙트 저거 불가능합니다 패스 가자고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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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요 아 정말 대장님 진짜 너무 세게 굴리는거 아닙니까 이거?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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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 정진! 아직 가냐? 정체! 아! 아! 말도 안이다! 오케이! 이제 게임입니다! 정체! 정진! 정체! 정체! 정격! 허! 정체! 정진! 정체! 차렷! 허! 우양음! 허! 정체! 정진! 정체! 차렷! 차렷! 조용! 허! 정체! 정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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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 자식! 차렷! 아! 허! 조용! 자! 정체! 정진! 조용! 하이라이트 구간을 실패한 것 같은데 제자리 걷기도 절도가 있다 게다가 얼굴을 향하는 방향이 훌륭하다 어! 뭐시기! 뭐시기! 우와! 야! 하나 틀렸는데 불합격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구만 오늘도 활기차게 출동! 말도 안 돼 희한해! 희한해! 어허이! 어허이! 되게 빡세네! 우와! 저것 좀 봐! 난 금메달 누르고 있었어요 이 정도 불합격이야 어! 수행자다! 산속에 들어가 수행을 쐈습니다 수행이라고 해봐야 찐빵을 먹을 일이니까 부담가 찐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열! 산싸! 군인에게 재식은 생명 이따가 다시금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 한계 먹기 손목을 쳐서 손위에 찐빵을 먹을지어다 수행 화장 모아 뭐 Software 어허 마 ig 어zt요? 코로 먹냐? 입으로 먹어 먹어! 그렇지 좋아 감 잡았어 오케이! 코로 엄청 먹었네 두 번째 수행 세 개 먹기 찐빵 세 개를 연속해서 먹을지어다 이, 얼, 산, 사 가, 돌리면 집중해야 하느니라 이, 얼, 산, 사 이거 아, 콜이 튀겼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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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 산, 사 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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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 산, 사 좋아 너무 빨라! 난 너무 빨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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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 산, 사 으으으응 아, 그렇구나 내가 느립구나 아, 느리네? 이상하다 어 됐다 아하 오케이 세번째 수행 두개의 먹기 빠르게 진빵을 두개 이어서 먹을지어다 둘 고고에 고고에 맞추는게 비결이니라 이건 기억이 안나네 고고 아 이거다 어려워 어 됐다 오케이 완벽 마스터였습니다 모든 비법을 전수했노라 그 자세로 끊임없이 정진하라 알겠습니다 이겼어 이거 자 먹어볼까 아 애기 알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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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야 수임이 언제 자랐지? 지금도 지체했는데 어 언제 자랐어? 오휴 기본이 되어 있도다 게다가 민첩판 두개 먹기? 그렇지 86점 기가 막히군 신선이 되었노라 아 애까지 나오셨구나 원래 없었는데 그렇군요 그렇군요 많은 시간이 지났군요 그렇군요 다음 방송 좀 이따가 다음 방송 좀 이따가 시소 점검을 합니다 네? 놀고 있는 것 같다구요? 아니에요 일하고 있다구요 빠라빠빠빠빠 시소탁이네요 위 유 아 위 버전 시소 점검을 하자 착지에 누르는 순간에 A를 누르도록 해 1, 2, 3, 4 배울 거 있나? 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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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안쪽도 체크 아 여긴 이제 빠르게 누르는 거구나 1, 2, 3 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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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쉬워 자 바로 실전이다 딱 이거밖에 없어 아 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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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있었지 시선 한번 기깔나게 불안불안해 이 정도면 근데 금메달 내려볼법 하지 않나 90점 이상 예상하신다고 하나 틀렸는데 과연 난 88점 가 90점이네 딱 90점 다 틀렸어 딱 90점 좋아 시소 잘하네 시소가 아니라 널뛰기 수준이지만 잘했어 한없이 날아갈거야 그니까 널뛰기잖아 시소 이렇게 타면 엉덩이뼈 부러집니다 어릴때는 시소가 제일 다치기 쉽지 않았나 그 때문에 이빨 나간적도 많았는데 구름구름구름 어 블루베어 이게 바로 뉴게임이구만 어 가엾은 곰 여자에게 차였다고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돼 아 실현당했어 그런가 난 시소 시소가 훨씬 더 대략 그네보다도 시소 시소 과자를 샀어 당장 먹어야지 먼저 도넛부터 A로 먹어볼까 뭐야 왼쪽건 뭐야 무슨 달걀인가 도넛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슬퍼 이거 일본에서 시련베어예요 그렇군요 맛있다 이번에는 케이크를 먹어볼까 오 케이크를 좀 천천히 먹으면 안되니 정말 이상하게 먹네 튀겨서 먹어요 이게 뭐 이상하다 타이밍 같은게 있나봐 이상하게 제가 좀 감 잡았나봐 하아 케이크도 맛있다 슬픈만큼 맛있다 왜 이렇게 우울해 이 스피드로 오늘은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 많이 먹자 아 먹지 못했어 한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네 넷 넷! 어 공순이 안녕 쾽 쾽 쾽 왜 이렇게 슬퍼 아하하하 아이 젠장할 아이 젠장할 꿈이네 정말 안 좋은 꿈이네 곰도 곰도 여친이 있는데 잘했어 잘했다 곰도 여친이 있네 진정한 녀석 죽어 행복해 죽을 것만 같아요 눈꼴시는 건 축창이 필요하다 모르겠어 난 제 시기나 해야 되겠다 행복해라 행복해 테레비 여기서는 언어도 고마웠어 이런 말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사실은 테레비 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아! 실수 들어왔어요 자! 행진이나 해볼까 플레이! 전체 전진 전체 전진 하! 전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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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틀렸는데? 과연? 제자리 걷기가 절도가 있다 게다가 정확하게 멈출 줄도 알아? 아 나이스 음 촬영만 잘하면 되는 거였네 좋았어 87점 아까는 78점 77점 막 이래가지고 머리 터진 줄 알았는데 잘됐네 뭐 우주인을 구출 성공했어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나 그런 건 모르겠고요 자 이 일대를 올금으로 예쁘게 만들었구만 아주 좋습니다 좋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뭐나 뭐나 이게 우야노 얜 사투리 컨셉이야 아 그러나 하면 깨닉찍한 소리가 들리는가 싶지만 아 못해나 나 사투리 못해 억수로 기운이 안 난데이 진짜로 어 모르겠어 얘도 파란색이기만 하고 어 앞으로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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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몰라 에이 몰라 어 자 이번에도 뭐 새로 생긴 게 많아요 스페이스 댄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